포토 월을 봤잖아요. 누구시죠? 투모로우바이투게더. 반갑습니다. 팬들이 투바투 안 오나요? 엄청 기다리시던데 드디어 오셨군요. 오늘 올블랙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 멋있게 분위기 있게 팬들이 막 울고 난리 났어요. 턱 투바투 하트도 엄청 보내주고 계시고 사랑해 하고 역시 뭐 카리스마 또 멋진 오늘 또 올블랙으로 진짜 멋있게 탈입으셨군요. 뭔가 그 느낌이 약간 좀 섹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? 저렇게 블랙으로 맞춰입은 어느 분들인가요? 아 앤하이픈 너무 예쁘게 또 옷을 투톤으로 이렇게 딱 맞춰입으셨어요. 아 이번에는 또 검은색과 흰색을 잘생겼다. 제이크 짱. 짱짱. 와 확실히 이렇게 뭔가 어워즈에 오신 가수들을 보면 약간 기대반, 긴장반, 설렘반 느껴지는 얼굴이죠.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아 선우아 희순아 다들 이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다 우세요. 왜 울어요. 다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. 그러니까요. 제가 가까이에서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. 요즘 또 시국이 이래서. 아이고 오늘 포토화 현장에 있는 읽는 거에요. 시국 이래서